이렇게 두고 둘 때 이렇게 돼요 이건 어떻게 돼요? 지금 찌르니까 어디요? 여기요? 네 이거 산 거 아닙니까? 위로 한 집 위로 한 집이 되나요? 드디어 이거 산 거 같아요 힘들다 이거 진짜 힘들다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든가요? 지금 여기를 호그 치면 이거 된 거 같아요 그렇죠? 왔어요 흑이 다른 수단이 아예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두면 이거 치받아 살았고요 이거 진짜 왔어요 막아야 되죠 이거 파워해야 돼요 아 지금 그것도 되죠? 그것도 되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둬도 되네요 오 오 이거 됐는데요? 그러면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찍었어요 여기서 어디 밀까요? 끊어 잡는 것도 어렵죠? 사실 끊어 잡았을 때 어떻게 그러게요 그렇게 쉬운 수가 있었나요? 그러면 오늘 뭔가 좀 사활이 되는 날인 것 같은데 여기를 두고 네 여기를 패를 해요 그때 따내면 여기를 패를 두고 여기를 따내면 여기를 따내서 살았죠 그리고 따내면 되따내요 와 진짜 너무 만족하시는 거 아닌가요? 완전히 되는 날인 완전 되는 날인 아 이거 진짜 아 아 이거 이렇게 살면 진짜 이거 됐죠? 이거 여기 미는 거는 여기 찝어서 이거 돼요 다른 거 없나요? 오 오 오늘 여기 어 자신 있어요 어떤 수거라도 살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날을 짜왔을 때 그러면 흙이 다른 게 여기서 다른 게 없나 네 흙이 다른 게 없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흙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자체로 여기를 안 두면 안 되는 것 같죠 여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여기 형태가 아까 그냥 그냥 이거 해봤나요 역시 그냥 이거 두고서 미는 순간 안 되죠 이 형태가 파워를 아 이거 파워를 안 해요? 또 파워를 해주면 갈대 막아서 치중 가고 찝는 수가 되죠 근데 파워를 안 해요 파워를 안 합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또 못 살았네요 여기서 단순히 지금 흙이 둘 수 있는 선 이수하고 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따냈죠 여기 있고요 와 이 날일자 지금 여기 끊었을 때 확실하게 사는 걸 한 가지 더 해야 이 딱 기가 막히게 사는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네 아 이 장면에서 그냥 이걸 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은 맞고 받아야 되니까 찝고 선수 활용한 다음에 살면 되잖아요 깔끔하죠 음 그러면 이렇게 둘 때 찝으면 역시 양패를 만들면 되는군요 양패를 만들면 돼요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살았고요 어 사활 문제 하나 풀어 풀은 것 같아요 여기 두면 여기 둬죠 네 이때 여기 찝으면 돼요 이때 여기 찝으면 돼요 그러면 둘 때 양패 아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됐어요 어디에 면은 likes 저녁fendim